이번 역은 9호선, 공항철도, 김포골드라인, 서해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김포동항, 김포공항역입니다. 내리시는 면은 오른쪽입니다. 김포인터나셔널 에어포트, 김포인터나셔널 에어포트, 김포인터나셔널 에어포트, the doors are on your right.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9, Airport Railroad, 김포공항, or 서해 라인.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 빠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. Please watch your step.